안녕하세요. 허팝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콜라 멘토스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. 콜라 멘토스를 가지고 오늘은 풍선을 불도록 하겠습니다. 콜라에 멘토스를 집어넣으면 폭발하잖아요. 근데 여기에 풍선을 딱 씌워놓으면 풍선이 폭발하는 걸 막으면서 커지지 않을까요? 그래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콜라는 이 소리죠. 한번 먹어볼까? 맛있다. 아무 이상이 없어요. 확실한 콜라입니다. 먼저 멘토스를 뜯습니다. 뜯어서 몇 개 넣지? 멘토스 다섯 개 넣을게요. 다섯 개를 풍선 안에 넣어줘요. 들어가! 들어가! 풍선 안에 멘토스를 다섯 알 넣었습니다. 자, 이제 운명의 시간! 멘토스를 넣은 풍선을 콜라에 씌워줄게요. 자, 됐다.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. 풍선을 들어주면 풍선 안에 있는 멘토스가 콜라로 풍덩 할 거예요. 준비되셨습니까? 3, 2, 1 1, 2, 2 1, 2, 1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풍선이 부러져요. 대박, 대박. 대박. 터진다, 터진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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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신기해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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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대박. 재밌다, 재밌다. 보이세요? 오, 거품이 계속나요. 우와, 대박. 우와! 풍선이 부러졌습니다. 신기하다. 안에 공기가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계속 거품이 나요. 이제 거품이 다 죽었습니다. 풍선이 제 얼굴만큼 커졌어요. 여기서 끝내면 허팝이 아니죠? 자, 이거를 돌려볼게요. 하나, 둘, 셋! 풍선 터지면 안 되는데. 풍선 터지면 안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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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터지면 끝장난 끝장난 끝장난. 지금 앞에 컴퓨터, 인터넷 안돼 안돼. 핸드폰 다 있단 말이야. 오, 2리터에요. 다시 옮겨볼까요? 콜라의 무게를 견뎌보겠습니다. 콜라의 무게를 견뎌보겠습니다.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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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. 네. 무서워. 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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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. 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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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. 달아, 달아. 됐어, 됐어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오, 끝났다, 끝났다, 끝났다. 됐다. 머리 좀 들어야 되는데. 됐다! 됐다! 들었다! 조심! 조심! 빠져! 빠져! 빠져!